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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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유용한 또는 유익한 또는 쓸모있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r 그녀의 lecture 이때 lecture 하면 강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her lecture 그녀의 강의는 is so 매우 useful 유익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다 쓸모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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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ill leave 떠날 것이다 the home 집을 add to 두시에 이때 leave 다음에 전치사 for를 쓰게 되면 오히려 어디어디를 향해 떠나다 그리고 leave 뒤에 전치사가 없으면 그 장소를 떠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두시에 집을 나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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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이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은 are good, 좋은, neighbors, 이웃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들은 좋은 이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an, mean, m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의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red, 빨간, traffic, light 이때 traffic 하면 교통, 그리고 light 하면 등 즉 traffic, light 하면 신호등, 교통, 신호등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red, traffic, light 하면 빨간 신호등은 means 의미한다 stop, 멈춤, 정지를 즉 전체적 의미는 빨간 신호등은 멈춤을 의미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ure, pure, p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물질이 순수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ring, 이 반지는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지는 뭐뭐로 만들어졌다 pure, gold 하면 순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이 반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lways, always, alway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always, 나는 항상, at home, 집에 있다 이때 at home 하면 집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on Sundays, 이때 Sunday 뒤에 s를 붙인 것은 일요일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on Sundays 하면 일요일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일요일에는 항상 집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x, fix, fi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고치다 또는 수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nt to, 나는 뭐 뭐 하기를 원한다 fix, 수리하기를 원한다 my car, 내 차를 즉 전체적 의미는 제 차 좀 수리하고 싶은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ckpack, backpack, backpa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배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wearing 이때 wear 하면 몸에 착용하다, 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I am wearing, 나는 매고 있다, backpack, backpack, 배낭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배낭을 매고 있다, 배낭을 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nd, land, la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 뭐 해 줄 수 있어? Can you 뭐 뭐 해 줄 수 있어? Can you 뭐 뭐 해 줄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rn, burn, bu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태우다 또는 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rned, 태웠다, the fish, 생선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생선을 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용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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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떠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ave, leave, le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웃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eighbor, neighbor, neighb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ean, mean, me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물질이 순수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ure, pure, p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항상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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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고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ix, fix, fi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배낭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ack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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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pac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빌려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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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태우다 또는 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urn, burn, bu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의 강의는 매우 유익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r lecture is so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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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2시에 집을 나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will leave the home a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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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그들은 좋은 이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are good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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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빨간 신호등은 멈춤을 의미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a red traffic light means stop 이번 문장은요 이번 문장은요 이 반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ring is made of pure gold this ring is made of pure gold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일요일에는 항상 집에 있어 나는 일요일에는 항상 집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lways at home on su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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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제 차 좀 수리하고 싶은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fix m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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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배낭을 매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wearing a bac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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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lend me ten thousand won? can you lend me ten thousand won? can you lend me ten thousand w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생선을 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urned th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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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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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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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